안녕하세요. 미국인 데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에리나입니다. Hey, what's good? I'm Dale from the UK. 안녕하세요. 요새 대화하는 에릭스 앤젤입니다. 파워드입니다. 짧게 되시고 이승준의 방향! 빠르게! 이승준! 오늘은 저희 농구 할 겁니다. 에리나, 농구에 대한 아는 게 뭐 있습니까? 디펜스, 어펜스, 어...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셔츠. 세컨드 서브. 아, 그거 테니스구나. 아, 괜찮아요. 어우, 괜찮다. 아, 좋아. 아, 좋아. 이렇게 키 큰 형들 본 적이 있어? 진짜 없어요. 나는 오빠도 진짜 큰 편이라 생각했는데 아, 이제 나 작는다고 생각해? 저기요. 오늘은 우리 재미있는 농구 배울 거예요. 아! 어! 아! 아! 뭘까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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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 덩크 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응. 나처럼. 에리나 오늘 되게 특별한 기회 있을 거예요. 에리나 덩크 할 거야. 내가? 내가 덩크 한다고? 어, 너가 덩크 한다고. 내가 한다고? 우리 이제 구경할 겁니다. insert. svp. 조윤 uppm willst. 로 asks. neglected. 로 CROSS WIN. 에 camaraderie 쇠가. 로 아우! 헤에.. 회의의 là Ferguson.... 로스 mant을 시작합니다. 뭐야? 진짜 높은데? 하하하하 신기해 난 무거운데? 난 무거운데? 나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 무거워? 아악 무거워도 하하하하 무거워서 무거워? 아니 1 2 3 vl.3 나 이 형이랑, 일 대 일 하면 누가 응원할거야? 그래, 오빠 응원해야죠 응원해야죠, 오케이 응원해야죠 오빠, 화이팅! 화이팅! 이러도 나 멋있지? 다리? 에리나의 사진을 알아보겠습니다 델은 훌륭한 공격인가요? 좋은 공격인가요 좋은 공격인가요 영광이, 어리, 어리, 어리 아, 영광이, 어리 에리나 뭐... 침묵을 왜그래? 에리나 오늘 슈트를 배우고 싶거든요 슈트를 배우고 싶어요 나 배우고 싶어요 우리 도와드릴게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럼 한번 주의해 오케이 오케이? 응? 에.리나는 가까이 해봐 아직까지도 안 된다 조금 더 가까이 에리나의 장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첫째는 이 두 손을 맞춰서 그 손을 맞춰서 그 오른손을 맞춰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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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가 된다 오우아 It's on fire! 우와 대박이지? 네, what's it? Do you know Slam Dunk? The anime? Yeah, she says it's like Slam Dunk I'm like, Slam Dunk? I'll take that I'll take that 너무 시원하다 그 소리 쑥 들어가는 거 손바스 두 손이 눌러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우 까비 까비 이 파워? 오케이. 아 이 파워? 오케이. 아 까비. 너무 쉬운. 오른발 앞에. 오른발 앞에. 아 너무 아픈 거 하면 안 되고. 한 그 정도? 점프를 앞으로. 이렇게.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아 제발. 네. 이제 디펜스 проSpider. 이제 디펜스 올게요. 디펜스? 한번 보여줘 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렇게. 응? 이거 하면서. 뱀스하면. 그대로. 앞 peg에서. 뺏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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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아 소리로 뺏기는거 아니고 손으로 손으로 아아아아아아악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에리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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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3대3 할거에요 에릭이랑 대열팀이야 이 오빠랑 이 오빠 좋아요 팀 이름 뭐에요 에리나 팀 노머시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루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빈스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잘하지 않은거 같애 기도 않고 쉬워요 팀 이름 팀 프린세스 파워 하나 둘 셋 프린세스 파워 프린세스 파워 가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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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3 2-3 1-3 2-3 1-4 1-4 1-4 1-4 1-4 1-4 1-4 1-4 1-4 1-5 1-5 1-5 1-5 1-5 1-5 1-5 1-5 2-5 1-5 와우! 네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제 채널에서 농구 콘텐츠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콘텐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저희 다 농구에 관심 되게 많은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농구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바스탈벌은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내 삶에 대한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게임을 한국에 대한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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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게임을 즐기고 싶어요 내일은 오늘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농구 시트 농구 시트 했어 나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했으니까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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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еен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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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等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